오늘 요한복음 13장,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이 시행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은 사실 복음입니다 그래서 굳이 부르자면 세족식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동사들만 모아놓으면 7개가 되거든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오시고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다시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신 내용이 총 7개로 나눠지는데 이 7개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위들은 빌리포서 2장에서 나오는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메시지하고 너무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리포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굳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가 섬기시고 죽기까지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종의 형체를 띄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영광을 벗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을 여기서는 대야하고 수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대치가 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의미가 대야하고 수건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내용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이제 겉옷을 다시 입고 앉으셨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이 복음의 내용이 이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내용에 모두 다 이렇게 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건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야하고 수건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십자가 그러면 주님만 지고 가시는 것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그러면 그게 뭔지 말은 알겠는데 지금 감당하고 있는 고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들을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고 가는 십자가죠 주님께서는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걸 지고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마치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복음을 증거하거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그냥 힘들면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있네 이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낮아짐의 십자가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미지로서 또는 삶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수건하고 대하의 이미지가 십자가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삶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대하하고 수건은 모든 집에 다 대하는 없나요? 하여튼 다 있는 건 아닙니까? 가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십자가 하면 성교지 가서나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지금 내 생활하고는 벗어난 무슨 다른 특별한 무슨 엘리트 집단만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슈퍼 크리스천들만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알았다면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하와 수건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 십자가의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그 만찬 자리 식사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스승이 왜 겉옷을 벗습니까? 벗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발을 씻기는 거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로 좀 치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서들을 보면 만약에 유대인 종이 있다면 주인이 발 씻으라고 말해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방인 종들을 시켜서 발을 씻겨라라고 하는 기록도 있거든요 그만큼 스승이라고 하는 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누르시고 대야에 물 떠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는 완전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런 충격적인 사랑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관념적인 사건으로 다가와요 십자가 영화로도 많이 봤고 성경 말씀도 쭉 읽었고 그러니까 관념으로 오면 내 가슴을 치지는 않아요 관념으로 오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거리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못 씻는다 이 말이죠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은 결코 나에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대화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거 안 하면 그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뭐 이후에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자하시게 될 때 이 모든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엄청난 사랑의 사건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게 된 이후에 비로소 주님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셨던 길을 기꺼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충격적인 사랑으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말하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못 씻게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저한테 그런 사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발을 씻으려면 발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내 더러운 발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주님한테 어떤 모습이냐면 수제자 12명 중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 12명 중에서 나서는 사람 12명 중에서 그래도 주님께서 부르신다 그러면 나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주님 앞에 나의 더러운 발을 내오 밀다니 주님한테 내가 보여주지 않은 모습인데 주님께서 내 발을 만지시면서 야 베드로는 이 발이 이렇게 냄새 나고 더럽냐 이걸 안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우리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고 싶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만입니다 또는 자기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식하는 자기 자신이 있어요 나는 수제자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의 이 더러운 이런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실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던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가리고 있는 부분마저 주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갈 때는요 우리의 참모습이 주님 앞에 비춰져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못 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본다고는 하지만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때까지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의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 주일이 종료주일 아닙니까 종료주일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이라이트예요 이야 그리고 기억나시죠 우리 복음서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누가 큰지 이야기해요 이야 이제 들어가면 한 자리 한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하고 형제 야거부하고는 막 다투잖아요 어머니가 찾아오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직접 이야기할 거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가 찾아와서 주님께서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앉게 될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앉혀주십시오 요 생각으로 지금 가득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발을 씻는 종의 모습으로 온다 그러면 난 뭐야 그럼 발을 씻는 종의 종이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높은 데 있어야지 나도 같이 덩달아서 같이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폭찬미묘한 감정들이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섬겼다면 주님이 그 길을 가시나이까 나도 그 길을 가겠나이다 뭐 이런 건데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베드로가 오바 반응을 잘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대로 자꾸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덜하거나 더하거나 해요 그렇죠 덜한 거는 안 하겠다는 거고 더한 거는 발만 하시겠다 그러는데 머리까지도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이 모습 이게 굉장히 자기의의가 가득한 자기식의 믿음을 강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더 중요한 거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아직 일어나진 않았으니까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이 안에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나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앙 가운데 주님께서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재해석하시기를 겉옷 뽑고 수건 두르고 무릎 꿇고 대앗뜨고 섬기는 이런 삶이야 그게 십자가의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있거든요 아니 이 섬김 말고요 주님 다른 섬김들도 많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 유대인 종들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혐오스러운 일인데 그런 걸 보고 우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안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들이죠 다 이거 안 하면 너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의 그 그룹에 내가 또 먹기네 그러니까 이제 오버하는 거죠 그러면 다 씻어달라고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여전히 전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 2절을 안 읽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발을 다 씻으십니다 이 발 안에 누구 발도 있어요? 가론유다 발도 있습니다 발 씻는 걸 이제 막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2장에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김받은 사건이 있죠 그렇죠? 베다니의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나사로의 누이죠 마리아 마리아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예수와 함께 있고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묻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잘 아는 본문이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유다가 이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가 일한 값을 친다면 약 1년치거든요 1년치를 예수님의 여기서는 발에다가 그냥 한 방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로 이제 씻는데 가론유다가 딱 바로 돈에 빠르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는데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인데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베다니에 있는 여기는 나사라와 같이 앉아있는데 문둥병자 나병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마태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발에 붓지는 않고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 건 아니고 마가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없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본문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류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13절은 없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 사건도 같이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기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로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다고요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예비한 향류거든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어요 왜? 나의 죽음과 삶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 여인은 모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 때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될 향품을 아낌없이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높이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어떤 가치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죽음과 걸맞는 그런 같은 생명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가치를 돈을 가져간 사람이 있죠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는 은삼십의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일세계리 4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12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계산하면 이 300데나리온의 반도 안 되는 가격을 주님한테 매긴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300데나리온의 가치 자기 장례를 위한 가치 자기 죽음의 어떤 가치를 다 쏟아부었다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런 죽음 팔아넘겨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보는 가론 유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한 죽음이 누구를 위해서이신가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그 죄인까지도 다 포함하는 주님의 섬김의 사랑이 이 세족식에 전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우리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곳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의 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서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건데요 저는 이 대목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발을 씻어주기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풀 줄 알고 섬기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는 아유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좋은 모습인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 자기 의의가 또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나도 씻어주지만 나도 발을 씻김받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는 이제 발을 씻는 자가 되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는 않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가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발을 씻김받는 자가 또한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씻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에서 씻고요 씻김받을 때에 나는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또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가 나에게는 어떤 가치인가 라고 하는 묵상 또 한 가지는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씻어주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씻김받아야 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를 좀 묵상하시면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사로잡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변에 대야와 수건이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흠모하고 감사하면서도 막상 십자가를 지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말씀 통해서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모습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극류를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서로 발을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서로 발을 씻어야만 한다는 명령뿐 아니라 씻김 받아야 된다는 명령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받는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성숙해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의 가치는 어떤 가치인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 묻고 그 가치대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귀신이